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 지금 우리 차 안에 있거든요 네 어디 가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둥둥둥 근데 지금 출발천이에요 출발천 맞아요 영양 알아요? 지금 우리 어디 가고 있는지 우리 오늘 그 쿤이랑 자준 거 뮤직비디오 상장 할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자준이랑 쿤 한 유닛 발라드 유닛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응원하러 가려고 하는데 다 비밀로 정했거든요 스페셜 개사명 초대했거든요 지금 우리 슈퍼스타 왔어요 네 바로 NCT DREAM 런준 여기 바로 우리 NCT 런준 목소리입니다 꿀 같은 목소리 소설 네 런준 네 우리 어디 가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 아마 양양 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원래 나아닌 비밀 하려고 했는데 오케이 다시 할게요 아 괜찮아요 네 지금 양양 가고 있습니다. 양양이에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더진 형이랑 쿤 형이 같이 뮤비 촬영을 한다 해서 응원차 간다고 들어서 그럼 같이 갈까? 근데 소시 우리는 여기 가면서 딱 5분 할 거예요 응원 아 5분 정도? 그냥 이렇게 기다려요? 그냥 가서 얼굴만 보고 파이팅 하세요! 멋있어요! 딱 끝 하면 이제 놀아가는 거예요. 우리 계획 그러면 보러 간다는 핑계로 핑계로 우리 세 명 여행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녁에 아무튼 호거 파티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호거야? 왜 반대했어? 형! 나 반대야. 형 그럼 이렇게 하자. 야 우리 양양 파다 가는데 회! 형 뭐 먹고 싶어? 회! 양양 파다 회! 간식! 야 우리 호거 호이! 형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일주일 3번 4번 약 그만 먹어! 너도 웨비 엄청 관심 많이 갖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진짜 베스트 펜인지 각자인지 이제는 우리 테스트 해보자. 너무 졸려 지금. 맞아. 변준아 이 노래 제목 뭐야? 제목! 제목 이름 뭐야?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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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나 할 거 같은데? 모르면 몰라. 몰라. 나 그냥 노래는 다 부를게요. 형 여기 지금 잠 멈친데 없어요. 여기 고속도로에서 나 부르려고. 나 택시도 못 잡아. 괜찮아. 스페셜 개수에서 드림노래 한 곡을 들어주는데 어떤 곡 들어줄까요? 형 듣고 싶은 거 있어? 코레 형은 코레 좋아하고 뭐 처음 지금처럼만 더 좋고 오! 이거 막히다. 아 이거 막히지. 준엘 형 주임 혹시 다 외웠어. 이거 뭐야? 안 들려. 이거? 이거 드라마. 세탈미. 브렌춘. 맞아요. 어 해찬니 맞지? 어 힘들어 이제.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네 드디어 이제. 카페에 왔어요. 도착했어요. 네 근데 지금 밖의 상황은요. 이래요. 지금 날씨 너무. 그만 우리 출발할까요? 오케이. 갑시다. 2019년도의 K-drama처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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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바로 저 런쥔이와 같이 하는 게스트를 나왔는데요. 일단 쿠키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솔직히 설마 우리가 빈속 응원하러 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응원하는 것도 본인도 진짜 건강하게 잘 먹고 와야 돼. 맞아요. 그러면 응원하는 힘이 있어. 그죠. 맞지? 그래서 우리 하나씩 먹을까요? 아 지금 먹자고요.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 먹자. 우리 한번 붙여볼까요? 맞아요. 사람, 피, 뭐 편의점. 모든 거를 이렇게 통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좋습니다. 알아요? 네. 근데 되게 쉬워요. 바로. 바로 붙이면 돼요. 아 근데 너무 궁금하다. 줌 추는 거. 아 랩도 하잖아 이번에. 푸는 메인 랩도 하고. 맞다 맞다. 샤주는 그냥 뒤에서. 서버 랩도. 근데 형 어제 가사 조금 봤거든. 어떤 가사 봤어? 그런 가사였더라구요. 무슨 가사? 에이 에이 I'm a big monster. I'm a big I'm moving like a monster. 그런 거 있더라고. 거의 끝났는데. 그것도 있는데. You call me big. Yes I'm a big boss. You call me big. Yes I'm a big boss. 그거 있더라고. 둘이서. You call me big? I'm a big boss. You call me big? I know I'm big boss. 그런 느낌 있더라고. 다 했어 우리 집. 네. 와 우리 이렇게 빠른 속도. 네 지금 비싼 사태에 비해서 여기는 해결 채널입니다. 네 첫 번째는 지금은 비후. 보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실 가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냐. 첫 번째 한국에서 지금 퀵크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퀵 보내주는 것도 남지 않은. 두 번째 해결 숙소까지 가서 40분 걸리고. 밤에 여기는 언제까지 기다리는 듯이 알고 있고. 근데 막 비수고의 변화로 때 기다리고. 밤에 다시 만나고. 직접 주는 거. 네. 이럴 때는 어떤 상황. 고름별로. 질문. A. B. A. B. A는. 퀵크. B는. B는. 어. 직접. 근데.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아직은. 아직은. 스프라인. 펜크. itty. 포토타임을 더해요. 포토타임. 찍어줘. 포토타임? 나중에 이스라엘 몰래. 오. 너무 갑작스러워. 아니면 위로가 더 예뻐? 나 진짜. 아니 진짜! 이거 봐봐, 옆에. 너무 예쁘다. 蔓ъ준 형 양 저쪽 보고, 형 이쪽 보고. 형 찍고, 자리 탁 바뀐 거야. 유이퍼 오케이 밧해 뾰칸이 이거 누가 붙였어? 오케이 오케이 69년 parasite 아 야 이런 느낌 가야돼 맞아 뭐지? 뭐의? 누가 더 웃어! 오케이 이 사진 못 찍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내 관ã님의 접수입니다 넌 잘 만나고있어요 기다려줘요 이미 지사하는 시iew는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 저는 Ten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드림과 HotSauce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퍼포먼스는 굉장히 첫 질문이 무엇일까요?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앨범의 앨범의 앨범은 무엇일까요? 앨범의 앨범은 앨범의 앨범의 앨범은 차가웠던 시간들 사이 개인 문제 개인 문제 렌준 어떤 부분에서 대답하고 싶은지 이런 얘기하면 좋은 것 같다 요즘에는 생각을 덜하기 위해서 뭔가 힐링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있지 않아 원래는 활동 끝나고 쉴 때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진짜 완벽한 나의 시간 이틀, 3일든 아예 혼자 있는 그거 필요한 것 같아요 형도 요즘 생각해서 원래는 왜 웃어? 그냥 귀여워 맨날 아이안아 영화 같이 볼래? 아니 맨날 진지한 얘기 할 때마다 웃어 이거는 진짜 톰이 좋지 맞아요 3일, 4일, 1주 진짜 혼자 아무 핸드폰도 보지 않고 숙소 안에 집안에 있는 것들 집중하는 게 어느 정도 되게 마음 편해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도 사실은 같이 먹으려고 갔었던 길이었어 아 같이 수조건 가는 길이었어 우리 셋이서 근데 갑자기 그 메이저 형이 야영한테 전화해서 3일날에 뭐 그래서 내가 3일날 뭐 해? 그래서 이거 온다며 그래서 어? 그러면 나도 3일날 스케줄 없는데 같이 갈까? 해가지고 같이 오게 된 거야 맞아요 그렇게 됐어 신기하게 요즘은 그냥 렌준이 숙소 살아요 우리 숙소 맨날 와요 이젠 군도 어? 또 와요? 어 누가 뭐 보냈어 어 지금 준비됐대 그럼 갈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냥 샤아준 보러 갑시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오케이 갑시다 이따가 봐요 디디디디디 디디디디 네 지금 촬영장 왔는데요 네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촬영장 조금 중났는데 이제 우리 좀 우리 톱스타 둘이 만나러 갑니다 네 맞아요 그 서프라이즈 준비 서프라이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서 아 근데 디디디디디디 근데 지금 얼마나 위험한 모습인지 한번 돌아갈까요? 갑시다 ETC 뉴스 2B 컨티뉴 4B 컨티뉴 으응 그럼요? 서프라이즈 해피 mezzi 해피 버스데이 해피 해피 하피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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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knitting 역시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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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사이 나이 이렇게 와 이거 이렇게 와 지금 이제 아이씨는 다윗 아냐 우리 형들 뮤비 잘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최넌 화이팅하고 우리가 숙소 가서 기다릴게요 사실 연기 그만해요 어제 지난주 양양 덕분에 우리 다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양양 왜 이러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왜 이러는지 네 양양 저번에 저 상주에 통한 거고 콩가님 샤쇼 게임 진실 게임 진실 소스 왕과는 연진이야 아무튼 우리 스텝 근데 솔직히 렌즈 오는 거 진짜 스프레스 형 전 진짜 스프레스 형 어차피 스케줄표에서 렌즈까지 스케줄을 잘 못 봤어 스케줄을 잘 못 봤어 뭘 렌즈예요 근데 진짜 숙소에 우리 숙소 가서 기다릴게요 지금 우리가 너무 방해되는 거 같아서 마실게요 형님 그럼 엑소 보고 가 화이팅 잘 준비해줘 바이 샤쇼이랑 구은 잘 부탁합니다 우리 마저 가겠습니다 우리 마저 가겠습니다 다 하나만 어 이거 우리 최영 씨 누나 이거 우리 응원하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두 개 두 개 할까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많았어요 고생 많았어요 또 갑니다 우리 마저님 네 고생해주세요 고생 많으세요 고생 많으세요 우리 유명한 잘생님 형도 있어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생 이거 우리 표영 팀은요 너무 고생 많았어요 근데 다들 어디 가 뭐 하세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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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지금 아침도 아닌데 저녁이 한 시 반 어제 우리 세 명 진짜 파티 엄청 재밌게 했거든요 맞아요 가바비큐도 많이 하고 많이 먹고 아무튼 식당 시작하면 다시 킬게요 바이바이 오늘 뭐 했어요? 아까 너무 아쉬워서 많은 걸 못 찍었는데 한 번 얘기로 해주세요 네 방금 서핑 하러 갔습니다 맞아요 서핑도 갔고 잠만 우리 아침 밥 먹고 그 짬뽕 두부 어 짬뽕 순두부 지금이랑 먹고 커피 마시고 서핑하러 가고 최고 여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올해의 제일 제일 베스트 아직 여름 아니긴 한데 올해의 제일 재밌었던 날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나랑 양은 바지 봤어요? 거의 커플 파지 커플 파지 커플 파지 커플 파지 2박2일 최고였습니다 네 인스템 통에 이틀히 통에 사진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이만 바이바이 바이바이